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소민의 런닝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자 게스트분들 5명을 모셔볼 건데요 오늘은 전소민을 차지해라입니다 과연 어떤 미남의 남성분이 이 미모의 여성인 전소민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인지 두근두근 커플레이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강룡님 따라와주세요 빨리 와라 유재석 아저께 운동 갔어 너 갈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너 왜 혼자 또 와서 이러고 있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저 일하고 있었어 아 일이야? 안녕하십니까? 형 어저께 촬영 끝나고 광수 형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광수 형이 좀 많이 실망을 했더라고요 왜왜왜왜왜 야 하지마 아니 왜 실망했어 광수 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14일 형이 생일인데 그래서 방송 날짜가 근데 그때 녹화 분위기가 이제 자기 이제 몰래카메라를 자기 이제 몰래카메라를 근데 그냥 넘어가서 좀 약간 아니 그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그래서 형이 아니 그거 때문에 아니 그거 때문에 아니라 아 아 내가 꼭 입혀할 때 안 될 수 있을 때 뭔가 나한테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제대로 안 돼 좀 써주세요 왜처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희찬이가 누구 몰라 그러니까 녹화 전날 형 내일 타짜 옷 입고 오라고 하는데 형 뭐 하는지 알아요 혹시? 어 얘가 지은 건이고 잠시만요. 방송 시기가... 사장님, 나도 말하면 안 되는 건데. 사장님, 나도 말하면 안 되는 건데. 싱글되는 거 아닌가? 하고 나한테 얘기 좀. 얘가 타짜에 나왔으니까. 그래서, 잠깐만. 방송이 내 생일 다음 날인데 타짜 특집이라... 나 그래서 촬영하면서 계속 카메라 이렇게 뭔가 있다. 너만 생일 있어? 아니, 그게 아니라... 야, 너만 생일이니까 몰래카메라 해줘야겠다. 은근히 기대했구나. 자, 오늘은 두 명이 한 팀으로 짝꿍 레이스를 진행할 텐데요. 짝꿍 레이스. 아니, 너 근데 캐러멜이 뭐 저기... 어제 각자 미션을 하고 있어요. 300원이랑... 들어와, 들어와! 들어와! 오지 말라고 내가! 그러니까 국밥비 이런 거잖아! 예! 당신이 타이세요! 자, 그래서 캐러멜 한 개당 100원으로 환산돼서 내일 미션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어제 녹화 끝나고 이만큼 챙겨주잖아. 그래, 이만큼. 먹고 떠나고. 야, 질려, 질려. 안 먹어, 안 먹어. 나 집에 가보니까 양말 속에 그냥... 자, 자, 자. 조용, 조용. 지금... 야, 그거 알아? 뭐? 유튜브에 네가 얘 말 막는 거 특집이 있더라. 아, 그래요? 야, 모아놓으니까 거의 15분이야. 얘 말을, 15분을! 야, 생각해봐. 근데 그게... 요게 지금 일부는 안 되거든, 요 상황극이? 쟤모님들 못한 게 많아. 그만, 그만, 이씨. 자, 그럼 오늘 함께할 짝꿍 레이스.